안녕하세요. 저는 연쇄할인마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목요일에 배직과탈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싱글즈데이 블랙프라이데이를 지나오면서 새로운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전에 댓글로 지어주신 별명 연쇄할인마 요게 왜 붙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략 한 3년 정도 전부터 며칠을 빼고는 매일매일 세일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정보는 채널 닫을 때 그때 세일정보가 끝난다는 거 세일정보 계속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오늘 종료되는 것도 많지만 계속 이어져서 여러 사이트들 재고를 털어버려야지 되기 때문에 12월달 1월달까지 세일 계속 진행된다는 거 오늘도 핫한 세일정보 여러 곳에서 모았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세일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게시글이 잘립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면 그쪽에도 모든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해외 직과 띌정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꼴또르티 사이트 50% 세일정보 전달을 드렸는데 아직도 세일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일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들 계셨는데 정상가 제품 중에서 FWE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또는 별표 그려져 있지 않은 제품들 전부 다 50% 세일되고 오늘은 다른 할인코드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SS2023 제품들은 25% 별표 그려져 있는 제품들은 15% 세일되니까 그것도 같이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은 아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언제 종료될지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마도 오늘 내일 중으로 50% 세일 종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라부츠 418불 판매되고 있는데 50%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무스너클 경량 패딩 같은 경우도 645불에서 50% 세일되기 때문에 323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장바구니 클릭을 해보시면 할인코드를 이미 입력해놓은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50% 딱 떨어지게 세일됩니다. 현재 르메르 제품이랑 무스너클 이렇게 담아놨는데 50% 초특가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꾸 저한테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세일 정보만 전달을 드리는 거지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배송비가 28불 붙는데 배송비 좀 빼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난감하다는 거 그런 이메일을 굉장히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남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거 배송비를 빼줄 수가 없다는 거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세일 정보로 다시 돌아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50% 파라점퍼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라이트엔드 패딩 종류들도 38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파라점퍼스 다양한 제품들 반값에 전부 다 구입 가능합니다.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종류들도 1000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버버리 다양한 제품들 마찬가지 50%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50% 세일돼서 현재 86불 구입 가능해서 11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CP컴퍼니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질샌더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자키미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르메르 제품들도 어저께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는데 아직도 제품 남아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50%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SS2023 신상 제품들도 25%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핸드백 종류라던지 막스마라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가격 초특가 좋아지고 보시면은 자키미스 제품이라던지 질샌더 제품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센스 최대 5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에센스 사이트도 종료되는 거냐고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에센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일이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달 더 큰 세일 기다리고 있고 1월달까지 세일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셨던 제품들 계속 확인해보시면 되고 제품이 인기 제품이라던지 황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 더 큰 세일 되기 전에 품절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이 조금 구입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던지 사이즈가 크거나 아주 작거나 그런 제품들은 60% 70% 세일될 때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고 지금 바로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미맨투맨 사이즈가 거의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고 검정색상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159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비카트 인타르시아 제품 276불 XL 사이즈만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흰색상 동일한 금액 XL 사이즈 남아있고 아미 다양한 제품들은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기 제품들은 60% 70% 세일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250불 판매되고 있고 이런 색상 224불 노스페이스 다양한 패딩 종류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히어브가드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68불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쉐르파 자켓도 113불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백로고 반팔 티어츠 가격 좋습니다. 114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센스 익스클루시브 한 제품으로 저도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색상의 제품입니다. 흰색상보다 아주 이쁜 색상이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우영미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사이즈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패딩 474불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도 96불 1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준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항공점퍼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본버 자켓 860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여러가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준지 후디 같은 경우도 196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준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바오바오 보여드리고 있는 핸드백 종류들도 이전에 프라이벳 세일로 묶여져 있던 제품들 전부 다 일반 계정 세일에 열려져 있습니다. 히오브갓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자키미스 제품이라던지 파라점퍼스 나미 석팔 제품들도 찾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이라던지 오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에어팟 케이스 이 제품은 3세대 케이스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에어팟 프로 제품 오테가 베네타 제품들 133불 케이스 만나볼 수 있고 앵앤올룹슨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피커라던지 옆쪽에 브랜드 전부 다 나열되어 있는데 좋아하시는 브랜드 클릭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아직도 세일되는 페이지 500페이지 여성 제품들, 테크 관련된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줄리안 패션 여러가지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이전에 프라이벳 세일로 묶여져 있던 것 정기 세일로 전환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다운패딩 486불로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톤아일랜드 파카 종류들도 860불 가격 좋고 MSGN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74불 이전에는 할인코드 입력하셔야지 요정도 세일됐었는데 현재는 세일 반영되어져 있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샌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니커즈라던지 나미서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종류들 가격 좋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스톤아일랜드 제품 다양하고 여러가지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 마찬가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핫패치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오늘 중으로 종료됩니다. 보시면은 세일이 18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전에 텐시 패딩 종류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가격 아직도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텐시 악틱파카 10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경우 20% 추가 세일되고 그리고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40불 추가 세일되는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현재 40불이 52,000원 정도 돼서 80만원에서 52,000원 추가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75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텐시 악틱파카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가격이 살짝살짝 다른데 XL부터 2XL까지 100만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75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텐시 패딩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부티크 매장에서 제품을 올려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 여러개가 있을 수 있고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도 확인해보시고 이런 제품들은 말도 안되게 비싼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가격이 초특가로 좋은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제품 꼭 검색해보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 마찬가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마지막 20% 추가 세일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은 아니고 현재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미 마이테레사 콜라보 해가지고 여러가지 익스클루시브 한 제품들 들어오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신기한 색상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좋은 사이트여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트여 즉 115유로 전부 다 FTA 찍혀져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 가능한 제품들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기 신상 여러가지 아미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르메르 크루아사 백 다른 곳에는 없는 색상 여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FTA 찍혀져 있는 이런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880유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세일이 되지 않는 금액에도 880유로 120만원 정도 나오고 거기다 부가세만 추가하시면 되서 132만원 현재 6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되기 때문에 고정도 비용이 최종비용 됩니다. 라지 제품들도 들어와 있고 여러 인기 신상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신상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구찌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 있고 생노랑 제품이라던지 아미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니엘로 부티크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추가 10% 세일도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도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드 자켓 39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경량 패딩 같은 경우도 40%나 세일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파인더스트리 한국 점포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아직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세일받으시면 100유로 정도 나오기 때문에 13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검정색상 동일한 금액 아페스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어치라든지 자키미스 패딩 애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 헤드 맨투맨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몇몇 가지만 뽑아서 소개시켜드린 거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털티즘 사이트 정상가 제품들 최대 50%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러가지 어저께 없었던 제품들도 세일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토플렉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부츠 종류들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 현재 50%나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품절이 됐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아직 제품이 남아있습니다. 12만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이렇게 제품을 담게 되는 경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유럽색은 빠집니다. 현재 89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는 것만으로도 75유로 요정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신규 할인코드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입력해보시면 되고 그것도 안되시면 친구 추천 링크도 클릭하셔가지고 15% 할인코드 받아서 그것도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댓글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품들 할인코드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나이제 카본 보여드리고 있는 에베레스트 팟과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명품 패딩 계급도 하면 항상 최상 1등에 머물러져 있는 제품입니다. 끝판왕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저렴한 금액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자켓이라던지 리바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메이드 앤 크래피티드 요런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랄프 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청자켓 데우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드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전에 정가로 판매됐던 여러가지 제품들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기 제품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코닉 사이트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디자이너 제품들 최대 5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요 할인코드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초특가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최대 75불까지 세일 판매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안타깝게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미아로는 150불 호주 달러가 요즘에 1달러에 883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튼간에 150불 계산해보시면 22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습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 결제 튕겨내는 경우 있는데 배송된지 주소 때문에 그런거기 때문에 호주 몰테일 배송된지 사용하시면 되고 페이팔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테이온 다운 자켓 말도 안되는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 다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48불 42,000원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100불 넘기시면 추가 20불도 세일받을 수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이너웨어로 입으면 아주 따뜻한 제품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테이온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고어텍스 자켓 756불로 가격 좋고 아까 신규 할인 코드까지 중복 적용시키면 756에서 75불 빠지기 때문에 681불 호주 달러 681 계산해보시면 6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CP 컴퍼니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마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고 알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미 최대 50%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 세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알프로렌 폴로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고 간트라던지 보스 더블알엘 제품이라던지 아레밀리암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국 백화점 사이트 리버티런던 사이트 최대 30% 세일 판매됩니다. 한국 직접배송 또는 영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르라보 보여드리고 있는 향수 세일 판매되고 있고 아페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도 가격 좋습니다. 제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품절돼서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들 만개가 넘는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띄어리 아울렛 이미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두개 구입하시면 20% 세개 구입하시면 추가 25% 세일 판매되고 친구 추천 할인코드도 받아서 25불 추가 세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스웨터 종류라던지 코트 종류 푸퍼 자켓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 코트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샤프리미엄 아울렛 이라는 미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명품 아울렛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치 아울렛이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보시면은 추가 15% 선물용으로 딱 좋은 요런 제품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원래 금액 148불짜리 제품 44불에 판매되고 있고 추가 15% 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원래 금액은 19만원 정도 되지만 세일받으시면 5만원이 안되는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초특가로 선물용 요런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다양한 코치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그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도라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라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카테고리별로 모아져 있으니까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할인포 커지면서 최대 50% 제품들 세일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무료배송되기 때문에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금액이 최종 비용돼서 코트 굉장히 이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백팩 종류라던지 정장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최대 50%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백화점의 아웃렛 노드스트롬렛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는데 현재 최대 70%로 세일포 굉장히 커져 있고 여러가지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제품 세일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여성제품들도 화장품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겸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다음도 삭스 미국 백화점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캐시미어 수누드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125불 판매되고 있고 요 제품 보시면 아이들 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구입하십니다. 사이즈랑 요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 둘러보시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시면 인기색상 260불 판매되고 있는데 요 색상은 초특가로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투미 보여드리고 있는 백팩 종류들 여러가지 세일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제품 세일되는 전체페이지 아미제품이라던지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명품제품부터 저렴한 제품까지 전부 다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제품 세일되는 전체페이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상가 제품들도 세일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전에는 세일 적용되지 않았던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무스탕 종류들도 세일판매됩니다. 빈스제품 같은 경우는 질이 워낙 좋은 제품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원래 조금 고가의 제품이어서 40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인데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남성제품들 전체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여러가지 제품들 30% 아디건 종류라던지 가죽자켓이라던지 코트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제품들도 세일되는 전체페이지 여성제품들도 무스탕 종류들 굉장히 인기 많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마샵 사이트 사이버 위크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판매되고 있는데 꼼대가루송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사이즈 다시 들어와있고 199불 판매돼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미국 사이트매도 불구하고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편물로 제품을 보내주기 때문에 150불만 넘어가도 관부가세가 부과돼서 배송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꼼대가루송 요제품 남성제품 다시 사이즈 채워져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제품같은 경우는 사이즈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177불 훨씬 더 저렴합니다. 꼼대가루송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하트로고 셔츠라던지 티셔츠 종류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50불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구찌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새 판매되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제일 적용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원래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계종류 선글라스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크 관련된 제품들 모았습니다. 아마존 사이트 먼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커피 가격이 살짝살짝 다르지만 여러가지 제품들 새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 보여드리고 있는 후드 자켓 가격 이상하게 좋습니다. 22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색상을 이렇게 변경하시거나 사이즈를 변경하시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세일 계속됩니다. 다양한 제품들 새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블랙프라이대는 조금 이상한게 아마존이라던지 이베이 사이트 제대로 된 세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 재고를 안 털어버리면 전부 다 망해버릴 것 같은데 연말 세일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여드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 블랙프라이대 세일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한국분들 최대 50%까지 세일 적용이 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인데 5일 배송으로 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제품인데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시면 볼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 매직 키보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공기 펌프 하나쯤 구입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 바람이 빠진다거나 그럴 때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집에서 바람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전기 스크류드라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 종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